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체인 티빙과 웨이브 합병안의 웨이브의 주요 주주인 지상파 3사가 모두 동의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의 주요 주주인 지상파 3사, KBS, MBC, SBS가 최근 티빙과 합병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다만 티빙 측 주요 주주인 KT가 아직 합병안에 찬성의 뜻을 내지 않으면서 넷플릭스 독주 체제의 균열을 낼 수 있는 적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